어휴 여긴 뭐지? 어 여기는 그냥 새로운 땅이네? 여기 한번 쭉 정찰하고 가야겠다 뭐야 여어도 벌레스포너야? 여어도 벌레천지네 새로운 땅이긴 한데 절대로 희망적인 소식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사일 날림 됐네다 땅이 억수로 큰데 여기 와 땅이 엄청 크긴 해 다 벌레야 벌레가 엄청나 저건 뭐지? 이따가 뭐야? 습진가? 와 벌레봐 여기가 이제 벌레의 수도격인가? 와... 와... 홀리쉣 뭐야 저거 저기 왜 저래? 거의 저기가 벌레의 수도격인데 엄청나구만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다 와... 왜골슈트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거야 와...씨...이건 아닌데... 벌레가 너무 많아 벌레가 너무 많아 벌레가 너무 많아 일단 수도로 돌아갑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 워렴 kick 어머 상 самые neighbourhood 벌레 Final 하 180 다시 진격하겠소. 아 총알 떨어졌어.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랑 같이 똥구멍 잡으러 갑시다. 아 엔진아 움직여라. 졸라팔라. 빨리하십시오. 뭐가 문젭니까? 총알이 없던다. 두개 넣어드렸소. 그냥 벌레가 문젭니다. 빌려가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벌레를 다 밀어야 합니다.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스탑프 스탑프. 우리 바빠. 관성의 법칙입니다. 총알이 없네까? 총알이 없네까? 총알이 없네까? 총알이 없네까? 감사합니다. 갑시다. 놀라운 적들의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전투기를 어떻게 만드는거야? 뭐 짙는 무언가 공항같은게 있나? 저는 아닌거 같은데 전투기가 어이다. 뭐여기 로봇스 지금 3천개 있어요 어? 아 로봇 로봇스 저게 어딨지 엔진유닛 우와 죄송합니다 게임하기 싫다 갑자기 오케이 전투기만 찾았다 기간단총하고 그런게 있어야 된다 일단은 플라스틱하고 엔진유닛 있어야 되구만 가져와 게임하기 싫다 전투기는 일단 타보고 생각합시다 아.. 살려줘 담배한대 피우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아 전투기 완성됐다 어차피 나한테 자원이 모으려면 오오오오오오 미친 짠투기라니 제국수도에서 전투기를 출동시켜야겠구만 좋아 일로와 도망간다 내가 타겠어 제발 그렇게 해주시오 일단 한번 타보고 안그러면은 제가 열차를 무단으로 출발시킬거시오 뭐야 여기 시원운전 해보고 일단 드리겠소 죽었어 하니 이럴수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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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쏘지 로켓타고 폭발물 폭발물 파안하고 그 다음에 강화탄 그 다음에 석탄 비행기도 석탄으로 움직여 놀라운 일이다 이럴수 비행기요? 이제 못 돌아온다 이제 가서 못 돌아온다 왔다 헬 기다려보시오 폭탄물을 일단 호출했으니 이따가 올것이오 폭탄물을 지금 가지고 왔구만 보자 로켓을 일단은 로켓을 재장전하고 만약лушай 쥬아아앙 우와, 개빨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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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깁니다 뭐야 보자 적이 어딨는가 미파일 발사 야 거의 폭격기인데? 폭격기인데 폭격기 그냥 와 거의 폭격기인데? 크... 개쩌른데? 근데 비행장이 없다, 여기에 저기 안에 황무제 있으니까 거기서 내리면 됩니다 탑승... 탑승 결과 쓸만하다 일단 장전 해야되 거기서 C랭크가 비행기를 텃?! 감사합니다!! 실제로 비행기도 장기꾼만 탄다고 하시겠습니깐? 미사일이 없습니다 미사일이 미사일 재보충할 방법이 없어요 폭발물이 없거든 진짜 해봐 로켓을 잠시만요 폭발설 로켓을 보충하면은 가능할수도 기다려봐요 일단은 이거는 권능을 빌려서 장착 한번 해봅시다 이 비행기는 진짜 시대의 명작인 것 같다 타자네 엄청빨라요 이제 옆엔 말고 ROC 뭡니까 좋았어 아주 훌륭한 어? 준비가 되고 있구만 아맞다 수리도 갖고와서 수리에요 수리했어? 폭발 폭발 아 드론있지 여기 폭발설 로켓 백발입니다 여기다 천발 천발 장전해놓지 뭐 짐칸에 미사일 천개 장전 끝났고요 하이빔 영광을 위하여 하이빔 아 Q 딱 맞추고 스페이스바 쭈욱 누르면 돼 와우 쭈욱 누르라고요? 네 쭈욱 누르면 돼 아 아 나 전투기 하나 더 만들수 있네? 아 전투기 하나 더 만들수 있네? 아 아 아 뭔소리야 아 좋았어 전투 준비가 끝났어 애들 대공력이 엄청나다 알아서 피하라우 전투기 출동 예 한 발 맞고 죽었거든요 터졌다고? 망했네 공중에서 터지면 안 돼 여기서 춤추면 되나 쏘아요 폭탄을 도와라 폭탄을 도와라 그 쏘다가 와 개쎄 파이어 거의 최종병인데 살려쟈아 근데 이름이 뼈간색으로 두건가 왜 안됬까 모르겠어 살려쟈요 전폭기 동중 거긴 방법이 없다 알아서 탈출하라 아니 죽여줘요 방법이 없다 동중폭격개시 을아먹어라 어 어 어 어 빰 빰빰빰 빰빰빰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또 representatives 방송 끝났 겁니까? 일단은 재친단 페그 아 individuals ait